네 이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 스토어 셋업 인데요 이제 그 제일 첫번째 과정이죠 셋업 과정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용어들에 숙지하셔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ip 데이터베이스 name merchant id, store id, term id, store address 이것들의 필드들을 어 기본 컨셉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스템 들어가면요 자 이 들어갔구요 처음에 메인 데이터베이스 ip 가 127.001 인데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하나인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이 컴퓨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숙지하고 계셔야 되구요 127.00.1 이요 그 다음에 db 네임이 이제 그 이제 그 한 시클 서브에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요 db 네임을 하나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테스트 db 이렇게 하는데 db 네임은 그 데이터베이스 시클 서브에도 유니크 해야 되구요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db 그 다음에 머천트 아이디는 이제 보통 db 네임은 이제 가게 이름이 되면 좋겠죠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레스토랑이 있다면 이름이 수시, 패스트 그러면 가게 이름이 이러면 db 도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구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냥 테스트 db 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천트 아이디는 보통 db 네임과 머천트 아이디가 같게 됩니다 근데 약간 달라지게 하고 싶으면 요게 new 라고 하고 여기도 이렇게 되는데 같이 복사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여기서 커져를 갖다 된 상태게 하면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db 네임과 머천트 아이디 머천트 아이디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 머천트 아이디가 굉장히 똑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 아이디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 보통은 제로 원 인데요 프랜차이즈 인 경우에는 이제 같은 머천트 아이디가 같습니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 라 그러면은 머천트 아이디는 다 맥도날드고 스토 아이디는 01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02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최대 지정할 수 있는 건 9999개의 스토 아이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001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만드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터미널 아이디는 이제 한 가게 안에 큰 데는 터미널이 뭐 10개 20개 될 수 있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번호를 지정합니다 이게 이제 유니크 해야 되죠 스토 아이디 머천트가 간 가게 내에서 터미널 아이디가 유니크 해야 되구요 SQL 포트는 SQL 서버랑 관련된 건데 이렇게 유니크한 번호가 나옵니다 이게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제 나중에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스테이션에서 멀티플 스테이션을 가진 스토어의 경우에는 이 포트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서요 그 파이어월 같은 걸 열어 줄 때 이 번호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에 그것들은 지금은 일단 스킵해도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리스트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맨 다섯 줄이 나오는데 보통 첫번째 줄에 가게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우리 그 영수증 라이센스랑 바인드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번째 줄에 이제 보통 가게에 어 슬로건이 되는데요 어 뭐 이지스트 스시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되구요 그 다음 줄에 이제 앞에 두 줄은 이제 영수증에 있어서 좀 더 진하게 나오는 거구요 최대 20차까지 될 것입니다 세번째 이제 스트리트 어드레스 그 다음에 전화번호 다섯번째 이제 텍스 같은 텍스 번호 같은 걸 넣으셔도 되고 잘 어쨌든 알아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등록하시면요 우리 라이센스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고객의 이런 그 영수증 정보를 꼭 그 라이센스 등록 하시기 전에 미리 정확하게 확보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어 db 셋업 스토어 셋업 하는 과정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다 하신 다음에 업데이트를 누르셔야 되구요 이상입니다